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2강. 이그젠플 2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씨가 담당해주겠습니다. 자, 띵크백.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으로 썼어요. 생각해봐라. 다시 뒤로. 띵크백2. 어디 로라는 전치사예요. When you were a kid. 자, 그러면 언제? 너가 아이오스 시작을. How did you play? 너 어떻게 놀았니? 어떻게 너가 using, 사용했니? 자, 너의 imagination을. 상상력을 사용했니? Make you feel. make는 여기서 사역동사예요. 자, 너가 사역동사로 느끼도록 사용했니?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being imaginative까지 동명사가 주어져. 동명사가 주어올 때 단수 취급하니까 give us s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being은 여기서는 되닿듯이요. 상상력 있게 되는 것은 준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 뭐를 주냐면은 실제 주는 것은 더 필링을 줘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 다이렉트 오브젝트. job happiness. 행복에 대한 느낌을 주게 돼. 자, 그리고 as에는 여기서 실제 주어는 동명사가 주어고 단수. 그 다음 다시 주어는 여기서는 being imaginative는 상상력이 되는 것은 as 더해죠. 자, excitement는 흥분감. 흥분감을 우리의 삶들에 해준다. 흥분가가 아니고 흥분감이죠. 자, e선 여기서 가져오겠죠. 자, 이것은 시간인데 자, 투어가 진주오겠죠. 자, 뒤에 동사원형. 자, get back. 다시 돌아갈 순간이야. 투어는 여기서 전치사예요.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자, those emotions는 아까 나왔던 어린 시절의 feelings로. 그래서 돌아갈 시간이다. 자, 만약에 네가 can, 조동사, 또 동사원형. 돌아갈 수가 있다면 투어 어디로? 또 joyful feelings로. 그러면은 기쁜 느낌들로. 자, 어떤 느낌이냐면 then you had through play까지. 이렇게 수식어고 들어가는 관계대명사. 자, 너가 had, 가졌던. 자, through는 전치사각에서 뭐뭐를 통해서요. 놀이를 통해서 가졌던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if, 과정법 시절에 보시면은 if절 뒤에, 자, can 현재 형태 썼죠. 가졌법 현재. 자, 그러니까 콤마 찾으시고 will 플러스 동사원형 들어갔죠, 여기. 자, 너는 will find. 찾을 수 있겠다. 자, that 접속사고요. 너가 feel happier. 자, 더 기쁘게 느껴진다고. 네 스스로에 대해서. 자, 너는 또 can 조동사, 동사원형이고요. 사용할 수가 있다. 너의 상상력을. 자, true right는 이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의 용법으로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쓰기 위하여 책들을. 자, 여기서 동사원형에 자, right 1번 썼고요. 여기 or 뒤에는 또 to가 생활된 구조예요. 여기서 to, 동사원형, 또 to, 동사원형의 2번입니다. 해석할 때는 여기서는 부사의 목적이니까 쓰기 위해서 책들을 또 발명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자, there is, 유도보사 단수죠. 자, no and 명사 들어갔어요. 한 개. 자, 거긴 끝이 없어. 자, to는 또 여기 at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how 의문사, how creative, you can be 의문사, 조동사죠. 얼마나 창의적으로 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 자, when you 언제? 너가 move into, 들어갈 때. 자, into 너의 imagination, 상상력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 자, 2심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좀 정리하자면은 어린 시절 창의력. 그리고 의약하면 됩니다. 어린 시절 창의력은 또한 윌, 조동사, 동사원형이고, 올소, 사빕절이에요. 자, keep 상태 동사이 중요하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 두 개를 비교해서 너를 포커스드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만들어 준다. 이 pp로 써야 돼요. 너가 집중되어지도록 유지시켜줘 on은 어디에 대해서의 about의 뜻이에요 completing은 완수 완수하는 거에 대해서 임무 임무인데 add hand on and hand는 손에 있는이죠 그러면 손에 주어진 그래서 의역할 때 당면한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every task 모든 인물을 더 interesting 이것도 지금 핑크한 느낌 낼 수가 있겠죠 상상력이 더 흥미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준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답은 어린 시절의 생활 속에서의 상상력을 발휘해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갖고 놀면서 레이저로 이런 상상력을 가졌지만 나이 먹고는 절대 안 된다고 단언해버리죠 이런 걸 없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빅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창의적 상상력을 어른 시절에 재도입해라